MBC 등 강원 지역 5개 언론사의 공동 여론조사 보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원주시장과 원주갑 보궐선거 여론조사입니다. 먼저 원주시장 선거에선 구자열과 원강수 두 후보가 똑같은 지지율을 얻으며 말 그대로 초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시장 후보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37.4%,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 37.4%로 똑같은 지지율을 보이며 대세 후보 없는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 여론조사에서 3.3%포인트였던 두 후보 간 격차는 2주 만에 0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7.2%를 얻었던 보수 성향의 무소속 이강우 후보가 사퇴했지만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령별로는 구자열 후보는 40대 이하에서 원강수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18세에서 29세까지는 투표할 후보가 없다와 모름과 무응답이 50.6%로 과반을 넘어 젊은 부동층을 어느 후보가 흡수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현재 원주시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31.3%가 여주, 원주, 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꼽았고 도농, 신구, 도심 균형발전 24.6%, 혁신기업도시 활성화 22%, 의료바이오산업 중점 육성 11.2% 순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원주 시민의 기대감은 58.2%가 잘할 것이다, 33.9%가 잘 못할 것이라고 답했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0.8%, 더불어민주당 33.3%, 지지정당 없다 17.8%, 정의당 6.2%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